간다간다부터 조금 허근다면 우리 솜다리님 목을 풀도록 이것을 쉬운 것만 몇 개 좀 허고 쉬운 것만 합시다 왜냐면 바로 노정기를 해야 쓰기 때문에 창밖에 창산 넘어갔더니 우리는 흥타령으로 풀어요 저기부터 할 거야 앞소리부터 할게요 30페이지 간다부터 할 거예요 앞소리부터 사부님 꾸미로다 앞에 막 소리도 예전에 뒷부분에 있어요 아 그래요? 아니 그 꾸미로다 바로 앞소리 간다간다네 허어 그러지 시작 간다 간다네 어허허허허어 나는 간단해 또 잘 살아라 아이고 되고 허허허 나 그 성화가 났네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하오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개인이 또 꿈이요 개인도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진없다 꿈을 보고 무엇든 아이고 되고 허허허 나 그 성화가 났네 창밖에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놓니 술릭자 국화 피자 오늘 보자 다리 돋네 아이 아이 야 강원도 청 쳐라 밤 새도록 돌아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아이고 대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말없이 살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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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파라함 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아이고 태호 나 성화가 났네 빗소리 빗소리 안 망고 끝내요 빗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해병인이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온 마금으로 고은님 밝힌다 흐리던만 고은님은 오지 않고 백에 머리만 적시네 아이고 태호 허헌 다가고 성화가 났네 그러면 이제 정답은 아이고 아이고 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